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영석만 들었지 직접 먹어본 적은 없고 우리 옛날에 키조개 껍데기 쫙 둘러진 해물찜 같은 국물 넣은 거 먹어봤잖아 엄청 맛있잖아 맛있겠다 음식 어? 나온다 두 개 다 나왔네요? 아! 너무 좋아 치즈 쫙쫙 넣어놨는데 진짜 맛있어요 미아버스 파슬리입니다 우와 랍스터! 랍스터야? 향이 그때랑 달라 그땐 뭔가 토마토 식기였잖아 맞았잖아 아니 되게 바닷물을 퍼온 느낌이야 외국 렌즈 나요 외국 렌즈 나요 강하게 확 오는 맛인데 그게 뭣대로 나는지 모르겠네 샤프란! 샤프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샤프란? 샤프란? 하아! 대박 샤프란과 프랑스의 술이 만나 육수의 독특한 향을 완성하는 것이 스페셜 포인트 샤프란처럼 진하게 간이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옅으면서 향이 있는 한국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향이야 그럼 이 한 조그만 냄비로 저희가 셋이 나눠 먹는 거예요 지금? 어 이런 의욕 좋아 그러면 우리 인철이 배고프니까 하나 다시 아 왜 인철이 먼저 챙겨줘? 인철이 감사합니다 너도 줄게 이게 더 맛있는 부분 아니네 따줘 그럼 따줘 그럼 바꾸고 이거 드시고 이건 집게 되게 작은데도 안에 종류가 되게 많아 랍스터 들었지 관자 들었지 그리고 생선이 살이 통통하던데? 나는 관자 먹었는데 모르겠어 진창이 확 나겠네 진짜 관자 맛은 나는데 그 위에 이 특이한 향이 같이 느껴져 향은 강하면서 그 해물 맛은 하나는 살아있어 와 이거 진짜 미스테리한 맛이다 되게 좋아하다가 국물 막 뿌렸어 위에 음 그리고 이런 맛을 넘치지 않게 어때? 맛을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보자면 이것도 되게 착한 맛일 것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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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진호 너무 세지 않고 먹었을 때 좀 속도 되게 편안하게